보슈부부는 바로 푸아소니엘 가를 떠나 4월 말부터 구투도르가의 큰 아파트 관리실로 옮겨와 있었다. 어쨌든 그건 얼마나 재수가 좋은 일이었던가. 이제까지 새거리의 작은 집에서 수의 없이 조용한 생활을 해왔던 젤베지이고 보면 심술 굳은 남자의 감시를 받고 물을 엎질렀느니 또 한밤에 문을 너무 거세게 닫았느니 하고 말다툼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일이 고민이었다. 관리인이란 귀찮은 존재이다. 그러나 보슈부부와 함께라면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잘 알고 있는 사이니까 한 식구처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집을 얻은 날 부부가 함께 임대차 계약에 서명하러 갔을 때 젤베지는 건물의 높은 문을 들어가면서 가슴이 뿌듯해졌다. 마치 작은 도시처럼 광대한 이 건물. 계단이나 복도가 끝없는 거리처럼 계속되고 교차하는 이 건물에 그녀가 들어와 살게 되는 것이다. 어느 창에나 누더기를 햇볕에 내걸고 있는 회색의 외벽. 광장처럼 포석에 여기저기가 움푹 패있는 음산한 앞마당. 집집의 벽에서 새어나오는 일하는 소리. 이러한 것들에 접하고 보니 그녀는 매우 동요되어 마침내 오랜 염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쁨도 맛보고 또한 일에 실패하여 굶주림과의 격심한 싸움에 부딪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공포도 느꼈다. 그날 현관 아래를 흐르는 염색집의 물은 아주 연한 사과빛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 흐름을 건너섰다. 그리고 이 빛깔에서 길조를 예견한 것이었다. 집주인과 만난 것은 바로 보슈부부의 거처에서였다. 폐가에서 칼 장사를 크게 벌이고 있는 마레스코 씨는 예전에는 길에서 회전수도를 돌렸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지금은 백만장자라고 했다. 55세의 건장한 남자로 훈장을 달고 있는 노동자 출신다운 커다란 손을 자랑삼아 내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의 즐거움 중에 하나는 새든 사람들의 식칼이나 가위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직접 가는 일이었다. 그는 거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평이었는데 그것은 집세를 받을 때면 관리실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몇 시간이건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집세에 관한 모든 사물을 그곳에서 하고 있었다. 쿠퍼 부부가 들어가자 마침 그는 보슈와 주머니에 기름때 묻은 식탁 앞에서 아, 에이 계단 3층에 사는 재봉집 여자가 불쾌한 투로 집세를 낼 수 없다고 했다는 말을 관리인으로부터 듣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고 계약 서명이 끝나자 그는 함석장이에게 악수를 청했다. 그는 노동자를 좋아했다. 예전엔 자기도 무척 고생을 했노라고 했다. 하지만 노동이야말로 모든 것에 다다르는 길이라고 했다. 그리고 처음 반년치의 250프랑을 계산하여 그것을 큰 포켓에 집어넣고서 그는 자신의 생애를 얘기하고 훈장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젤베지는 보슈 부부의 태도를 보면서 약간 거북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그들은 젤베지에 관해 모르는 척했다. 집주인에게 친절을 다하고 굽신거리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단 듯이 끄덕이며 그것에 동의했다. 보슈 아주머니는 성급히 나가서 공동수도 앞에서 수도꼭지를 한껏 틀어놓아 포석을 흠뻑 적시고는 물속에서 진흙을 튀기며 놀고 있는 애들을 쫓아버렸다. 그리고 몸을 똑바로 세우고는 엄격한 표정으로 이 집의 질서가 바로 잡혀있나를 확인하듯이 모든 창을 천천히 눈으로 살펴보며 안마당을 가로질러 돌아왔다. 300가구나 되는 샛집을 지배하게 된 이제 자기에게 어떤 권위가 주어졌는가를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꽉 오므리고 있었다. 보슈는 3층의 재봉사 얘기를 다시 했다. 그는 그 여자를 내쫓자는 의견이었다. 그리고 직무를 침해당한 관리인답게 거드름을 피우면서 체납된 집세를 계산하였다. 마리스코 씨는 내쫓자는 의견에 동의했으나 이번 반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젤베지는 가벼운 전율을 느끼며 자기도 언젠가 불행하게도 집세를 못 치르게 되면 한길에 내쫓기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마음속으로 자문해보았다. 연기로 그을린 관리실은 침침한 가구들로 어수선하고 습기가 많았으며 굴속 같은 납덩이 빛으로 우중충했다. 창으로 들어오는 빛은 전부 바로 앞에 재단대 위에 떨어졌다. 거기에는 뒤집혀진 헌 프로코트가 펼쳐져 있었다. 한편 보슈보부의 딸인 폴린느라는 4살난 붉은 머리의 아이는 마루에 앉아서 쇠고기 졸이는 것을 얌전히 바라보며 남비에서 오르는 냄새에 황홀해하고 있었다. 마레스코 씨가 또다시 쿠포에게 악수를 청하자 쿠포는 집수리 얘기를 꺼내며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자고 한 집주인의 말을 상기시켰다. 그런데 집주인은 화를 버럭 내며 약속 같은 것은 한 일이 없고 또한 가게로 빌려줄 경우 수리 같은 것을 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쿠포 부부와 보슈와 함께 현장을 보러 가자는 데는 동의했다. 그 자파상은 선반과 카운터 설비 일체를 갖고 나가버렸다. 텅 빈 가게는 컴컴한 천장과 틈이 간 벽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 벽에는 낡아 빠진 누런 벽지 조각이 매달려 있었다. 소리가 울리는 그 텅 빈 방 안에서 맹렬한 말다툼이 벌어졌다. 마레스코 씨는 상점을 장식하는 것은 상인 쪽에서 할 일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상인이라면 어디나 할 것 없이 번쩍이게 하고 싶은 법이지만 집주인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했다. 그리고 2만 프랑 이상이나 든 폐가의 자기 가게 설비 얘기를 했다. 젤베지는 여자 특유의 끈기로 절대로 반박의 여지가 없을 듯한 이론을 늘어놓았다. 주택이라면 벽지를 발라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그런데 왜 가게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가. 그녀는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천정을 희게 칠하는 일과 벽지를 다시 바른다는 것뿐이다. 그동안 보슈는 냉랭하고 태연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 말없이 돌아다니며 허공을 바라보곤 했다. 쿠포가 아무리 눈짓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집주인의 기분을 움직일 만한 힘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함부로 쓰지 않으려는 눈치였다. 그러나 마침내 웃음을 띄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마레스코 씨는 흥분하여 할 수 없이 돈을 빼앗기는 수전노처럼 떨리는 열 손가락을 벌리고서 젤베지에게 양보하며 천장과 벽지를 다시 발라주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것도 그녀가 벽지 비용의 반을 부담한다는 조건부였다. 그러자 보슈는 쿠포 부분만이 남자 매우 다정한 태도로 그의 어깨를 탁탁 두드렸다. 어때? 멋지게 잡았지? 내가 없었더라면 벽지도 천장도 얻지 못했을 게 아닌가. 집주인이 나에게 눈짓으로 어떻게 할까 하고 묻기에 내가 미소를 지었더니 그것을 보고 급하게 결정을 내렸다네. 그걸 알아차렸나? 그러고는 비밀 얘기를 하듯 이 집의 진짜 지배자는 자기라고 털어놓았다. 그가 내쫓는 일을 결정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빌려주고 집세를 받아서 2주일간은 그것을 장롱 속에 넣어둔다. 그날 밤 쿠포 부부는 감사의 표시로 보슈 부부에게 포도주 두 병을 선물로 보내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선물을 보낼 만한 값어치는 있었다. 다음 월요일부터 가게 꾸미기를 시작했다. 벽지를 사들이는 일이 특히 힘들었다. 젤베지는 벽을 밝고 명랑하게 꾸미고 싶어서 회색 바탕에 파란 꽃무늬가 있는 벽지로 하고 싶었다. 보슈가 그녀를 데리고 가주마고 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한 두루마리의 15수를 넘어선 안 된다고 집주인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었다. 두 사람은 벽지 가게에서 한 시간이나 버텼다. 다른 종이가 형편없는 것을 보고 세탁부는 낙담하여 18수짜리의 아주 점잖은 페르시아 천 모양의 종이를 꼭 쓰겠노라고 했다. 결국 관리인이 양보하여 자기가 어떻게 꾸며볼 것이며 할 수 없으면 한 두루마리를 더 달아놓으면 될 것이라 했다. 그리하여 젤베지는 돌아오는 길에 폴린네에게 줄 과자를 선물로 샀다. 나흘 동안에 가게 꾸미기를 마칠 예정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3주일간이나 끌고 말았다. 처음에는 칠이 된 곳을 젠물로 닦아내기만 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전에 칠해놓은 붉은 보랏빛이 너무나 볼품없어 보였기 때문에 젤베지는 가게 앞머리 전부를 노란 줄이 간 밝은 청색으로 칠하기로 했다. 이리하여 수리는 한없이 길어졌다. 여전히 일터엔 나가지 않는 쿠폰은 아침부터 나와서 가게의 수리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보슈도 프로코트인지 바지인지에 단축구멍을 꿰매고 있던 것을 집어치우고 똑같이 일꾼들을 감독하러 나왔다. 그래서 둘이 다 일꾼들 앞에 서서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못 하나를 뽑는데도 한없이 생각을 거듭하며 국리를 거듭했다. 칠장인은 두 사람 다 마음 좋은 거구의 사나이였으나 이 사람들 또한 쉴 새 없이 사다리에서 내려와서 똑같이 가게 한가운데 서서는 몇 시간씩이고 의논에 가담하여 고개를 끄덕이면서 막 시작한 자기네 일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천정의 애벌칠은 어렵지 않게 끝났다. 그러나 페인트칠은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았다. 페인트가 좀처럼 마르질 않았다. 칠장이들은 아홉시께 칠통을 들고 나타나서 그것을 한 구석에 놓고 잠시 그 주위를 둘러보고는 사라져버렸다. 그들은 아마도 점심을 먹으러 갔거나 아니면 근처인 미라가로 하다가 만일을 하러 갔음에 틀림없었다. 때로는 또 쿠포가 그들 전부를 즉 보슈와 칠장이와 지나가던 동료들을 데리고 한잔하러 가는 수도 있었다. 그래서 또다시 오후를 공치고 말았다. 젤베지는 안타까웠다. 그러나 갑자기 이틀 사이에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페인트칠이 다 되고 벽지도 발라지고 쓰레기는 쓰레기차에 내던져졌다. 일꾼들은 사다리를 타고서 휘파람을 불기도 하고 이웃사람들이 놀랄 만큼 노래도 부르며 마치 장난을 치듯 후다닥 일을 해치웠다. 이사는 바로 행해졌다. 젤베지는 처음 며칠간 볼일을 보고 돌아오다 길을 가로지를 때면 어린애 같은 기쁨을 느꼈다. 일부러 천천히 걸어가면서 자기 가게에 미소를 던져주었다. 멀리서 보면 다른 가게들이 거무죽죽한 줄을 이루어 늘어서 있는 한복판에서 자기 가게만이 밝게 두드러졌는데 그 새로운 맛은 정말 명랑한 느낌이 들었고 연한 푸른빛 간판에는 고급 세탁소라는 글씨가 노란 글자로 크게 쓰여져 있다. 진열장 안에는 모슬린 커튼을 걸어놓고 밑에는 파란 종이를 깔아서 세탁물의 흰 빛을 돋보이게 해놓았다. 그 안에는 남자 와이셔츠가 견본으로 놓여있었고 부인용 본인 모자에 턱걸이 줄이 철사에 매달려 있었다. 하늘색으로 칠한 자기 가게가 그녀는 예쁘다고 생각했다. 작업대는 방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큰 테이블로 그 위에 두툼한 다리미 방석을 깔고 파릇하고 큰 꽃무늬가 있는 마직 보자기를 덮어 탁자 다리를 가려놓았다. 젤베지는 걸상에 앉아 새 도구들을 둘러보곤 그 아름다운 재산의 행복을 느끼며 얼마간 기쁨의 한숨을 내쉬었다. 가게 뒤쪽에 거쳐는 살기에 매우 편리했다. 쿠포부부는 첫 번째 방에서 잤는데 그곳은 부엌 겸 식당이었다. 방 안쪽에 있는 문을 통해 앞마당으로 나갈 수 있었다. 나나의 침대는 오른쪽 방에 있었다. 그건 천정 가까이 있는 둥근 창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약간 넓은 골방이었다. 에티엔누는 더럽혀진 세탁물들이 항상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왼쪽 방을 쓰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불편한 일이 있었다. 쿠포부부는 처음엔 그것에 신경을 쓰지 않으려 했지만 벽에서 습기가 스며들고 오후 3시쯤 되면 벌써 방 안이 어두워지는 것이었다. 이 새로운 가게는 동네에서 요란한 평판을 일으켰다. 쿠포부부가 너무 잽싸게 굴고 너무 젠채한다고 비난을 했다. 사실 그들은 구제모자로부터 빈 500프랑을 가게 꾸미기에 다 써버리고 처음에 예정해 놓았던 2주 1분의 생활비조차 다 써버렸던 것이다. 젤베지가 가게를 열던 첫날 덧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지갑에는 단돈 6프랑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걱정하지 않았다. 손님들이 계속 찾아와서 장사의 전망이 매우 좋은 편이었다. 일주일 후인 토요일날 잠자리 들기 전에 그녀는 2시간이나 걸려서 종이조각 위에 계산을 했다. 그러고 나서 환한 얼굴로 자고 있는 쿠포를 깨워 제대로만 한다면 몇백이고 몇천이고 벌 수 있다고 했다. 아 정말로 바보 같은 동생 녀석이 병신 취급을 받고 있다니까. 저 절룸바리년이 방종학의 군이 말이야. 그년이 그럴만하지. 안 그래요? 로리의 부인은 구트도르가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외쳐댔다. 로리의 부부는 젤베지와는 완전히 틀어지고 말았다. 우선 가게를 수리할 때부터 로리의 부부는 화가 치밀어서 죽을 지경이었다. 멀리서 칠장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들은 반대쪽 보도로 옮겨 이를 부득부득 갈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튿날째에도 마침 로리의 부인이 출타하려 했을 때 견습공인 소녀가 공기에 넣은 세탁물용의 풀을 세차게 내버렸기 때문에 그녀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올케가 여공을 시켜서 자기를 모욕했노라고 하소연했다. 이리하여 일체의 관계가 끊기고 서로 마주쳐도 흙이는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젤베지가 구제와 잠자리를 함께한다고 공공연히 짓거려댔다. 거짓말을 지어내어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교회의 큰 길 곁에 벤치에 함께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고 퍼뜨렸다. 그런 관계와 올케가 맛보고 있음에 틀림없는 즐거움을 상상하면 추녀로서 꼬장꼬장하게 살고 있는 그녀의 마음엔 더더욱 울화가 침이 있는 것이었다. 날이면 날마다 마음속의 절규가 입에서 튀어나왔다. 하지만 저 절름바리에 어디에 매력이 있다고 사내들이 좋아한담? 누군가가 나 같은 것도 좋아해줄까? 그리고 이웃 여자들과 끝없는 험담을 늘어놓았다. 그녀는 이제까지의 모든 얘기를 털어놓았다. 그러나 이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싸움의 엄정한 재판관인 보슈부부는 로리 외부부 쪽이 나쁘다고 했다. 확실히 로리 외부부는 더할라위 없는 인물로서 얌전하고 온종일 일만 하고 집세도 기일 내에 꼬박꼬박 잘 지불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질투심에서 화를 내고 있었다. 게다가 그들은 지독한 구두수였다. 누군가 누군가 찾아오면 한 잔의 술도 주는 것이 아까워서 술병을 감추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말하자면 너절한 사람들이었다. 어느 날 젤베즈가 보슈부부에게 탄산수에 탄 카시스 줄을 한턱내어 관리실에서 마시고 있었는데 마침 로리 외부인이 어깨를 으쓱거리며 지나가다가 관리실 앞에 침을 뱉는 신용을 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보슈 아주머니는 토요일마다 계단과 복도를 소재할 때 로리 외네 집 문 앞에는 먼지를 남겨두곤 했다. 빌어먹을. 절름바리년이 저 식충이 부부에게 진탕 먹였군. 이거고 저거고 다 같은 년놈들이야. 하지만 날 깔복에 놔두진 않을 거야. 집주인에게 가서 일러줄 테다. 어제만 해도 그 엉큼한 보슈란 놈이 고드롱 부인의 스커트에 손을 대는 걸 보았지. 그 나이에 게다가 자식이 반타스나 되는 여편내를 노리고 있다니 그런 잡놈이 어디 있담. 그런 추잡한 짓을 한 번만 더 하면 보슈 마누라한테 일러서 영감을 두들겨주게 할 거야. 그렇게 되면 조금쯤은 웃음거리가 되겠지. 로리의 부인은 이렇게 소리쳤다. 쿠퍼 어머니는 여전히 두 집에 드나들며 양쪽 다 거슬리지 않게 말을 했으며 대개는 저녁 식사에 잡히지 않을 시간을 골라와서 하룻밤씩 교대로 딸과 며느리의 아기를 즐거운 얼굴로 안아주었다. 지금 르라 부인은 쿠폰의 집엔 드나들지 않고 있었다. 애인의 에인의 에인의 코를 면도 날로 자른 어느 알제리아 보병의 사건으로 전른발이와 말다툼을 했기 때문이었다. 르라 부인은 그 알제리아 보병 편을 들며 이유는 뚜렷이 말하지 않았지만 면도칼을 휘두르는 것은 지극히 정열적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그녀는 로리의 부인의 분노를 한층 더하게 해놓았다. 그 전른발이가 열댓명 내지 스무명가량의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거침없이 로리의 부인을 쇠꼬리라고 불렀다고 고해받쳤다. 그래서 지금은 보슈부부도 이웃사람들도 그녀를 쇠꼬리라고 부른다는 것이었다. 이런 험담을 들으면서도 젤베지는 가게 문턱에서 안면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정하게 머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 다림지라는 틈틈이 문앞에 나와서는 장사하는 여자답게 보도 한 모퉁이가 자기 것이라는 허영심으로 가슴을 부풀리며 거리를 향해 웃음짓기를 좋아했다. 젤베지는 큰 거리를 좋아했다. 심하게 울퉁불퉁한 도로 때문에 털털거리는 운송마차와 여기저기에 높이 쌓아올린 자갈더미의 방해를 받아 좁다란 보도로 밀어닥치고 있는 인파 따위를 보는 것이 좋았다. 가게 앞을 흐르는 폭 3미터의 시궁창이 그녀에게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개울이 깨끗했으면 하고 생각했다. 살아있는 것처럼 기묘한 이 큰 개울물을 이 집의 염색장애가 가장 부드러운 애정으로 시커먼 진흙 한가운데서 채색하는 것이었다. 눈금이 가느다란 망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건과를 늘어놓은 커다란 식료품 가게 다리와 팔을 활짝 편 모양으로 매달린 바지와 푸른 작업복이 가벼운 바람에 하늘거리는 노동자용 의류 자파상도 그녀의 흥미를 끌었다. 청과물상과 내장장사 집의 카운터가 보였고 아름다운 털을 가진 순한 고양이가 야옹거리고 있었다. 이웃의 석탄가게 주인인 비구르 부인이 인사를 받자 자기도 인사를 했다. 얼굴이 검고 눈이 반짝이며 작달만한 키에 오동통한 이 여자는 검붉은 천에 장작더미를 그려 간판으로 달았기 때문에 그 모양이 흡사 오두막집처럼 보이는 가게 앞에 기대서서 남자들과 낄낄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또 다른 이웃인 퀴도르지 부인과 그녀의 딸은 우산가게를 내고 있었는데 결코 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으며 진열장은 먼지가 묻어 흐렸고 문은 닫힌 채였다. 거기에 새빨갛게 두툼하니 칠을 한 함석제품에 조그만 우산이 두 개 장식되어 있었다. 그러나 젤베지는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창 하나 없이 커다란 대문이 뚫려있는 정면에 커다란 흰 담벼락을 힐끗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 대문을 통해 짐차와 이른마차가 채를 공중으로 뻗치고 있는 혼잡한 안마당에 화덕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 보였다. 담벼락에는 큰 글씨로 제철공장이라고 쓰여져 있고 부채꼴로 늘어놓은 말발급쇠가 그것의 테두리를 이루고 있었다. 온종일 철판 위에서 망치소리가 나고 불티가 안마당의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담벼락 끝에는 고철상과 감자튀김집 사이에 조그만 시계포가 있었다. 프로코트를 입은 단정한 차림에 신사풍의 남자가 작은 기구를 사용하여 부지런히 시계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그 작업판에는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유리상자 속에 질서정연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의 뒤쪽에는 두선어 타스나 되는 조그만 비둘기 시계의 시계추가 큰 거리의 어두운 공색과 제철공장에서 울리는 리듬있는 음향 사이에서 일제히 똑딱 소리를 맞추며 움직이고 있었다. 이 동네 사람들의 평판에 의하면 젤베지는 매우 친절한 여자로 되어 있었다. 개중에는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녀는 큰 눈을 가지고 있고 새하얀 이빨을 가지고 있는 입은 눈만큼 크지 않다는 점에서 모두의 의견이 일치해 있었다. 결국 금발의 미인이며 다리만 절지 않는다면 인류미인 이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28살로 벌써 살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다. 화사한 얼굴에 살이 붙어서 느긋한 동작이 보기에도 좋았다. 이제 그녀는 이따금 의자에 걸터 앉아서 다리미가 뜨거워지기를 기다리면서 흐뭇하게 식사를 한 기쁨을 만면에 내보이며 어슴프레한 미소를 띠고 우두커니 스스로를 잊고 있는 때도 있었다. 그녀는 식도락가가 되어버린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천한 결점은 아니었다. 맛있는 것을 사먹을 만한 돈을 벌고 있는데 감자껍질을 먹는 따위는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일이 많을 때면 덧문을 닫고 자기 혼자 며칠씩 밤을 세우며 언제나 고객을 위해서는 몸이 가루가 될 정도로 힘껏 일하다 보니 그만큼 많이 먹게 된 것이다. 이웃 사람들이 말하듯 그녀는 운수가 좋았다. 모든 일이 잘 되어 갔다. 마디니에시, 마드무아젤 르망주, 보슈부부 등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녀의 고객이었다. 뿐만 아니라 옛 주인이었던 포코니의 부인으로부터 포부르 푸하소닐가에 사는 파리의 부인네들까지도 고객으로 만들었다. 가게를 연 지 보름이 되자 그녀는 벌써 두 사람의 여공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위투와 부인과 전에 이 아파트 7층에 살던 클레망스라는 키다리 처녀였다. 그리고 견습공으로 거지 볼기짝같이 못생긴 얼굴에 사팔뜨기인 오귀스틴르 까지 해서 가게의 여자는 셋이었다. 다른 여자였다면 이런 예기치 못했던 행운에 정신을 잃었으리라. 그러니까 한 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나서 월요일날 조금씩 잘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녀에겐 그것이 필요했다. 만일 가슴에 벨벳 넵킨을 걸치지 않는다면 즉 위장이 쑤실 정도로 먹고 싶은 맛있는 것을 못 먹는다면 비록 비록 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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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가 저절로 계속 다림질 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있는 다해도 그녀는 맥이 빠져 있으리라. 지금까지 젤베지가 이처럼 상냥했던 일은 없었다. 그녀는 양처럼 다정했고 빵처럼 선량했다. 보복하는 기분으로 쇳꼴이라고 불렀던 로리의 부인을 빼놓고는 그녀는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다. 모두를 용서했다. 점심 식사를 들고 커피를 마신 뒤에 맛있는 것을 잔뜩 먹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다소 단념하는 기분으로 누구에게나 관대하고 싶었던 것이다. 야만인 같은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면 서로가 용서해야 하지 않은가 라는 것이 그녀의 입버릇 같은 말이었다. 착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면 그녀는 웃었다. 그 이상 더 자신이 심술 굳은 여자였다면 그야말로 큰일 날 뻔했을 것이다. 그녀는 자기가 착한 여자일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했다. 보도에 서있노라면 그녀는 옛날 꿈이 생각나는 것이었다. 일하고 밥을 먹고 자신의 집을 갖고 아이들을 키우고 얻어맞지 아니하고 자신의 침대에서 죽어간다는 그 소망. 이제 그녀는 그런 소망을 넘어선 것이다. 그녀에겐 무엇이건 가지고 있다. 게다가 꿈꾸던 것 이상으로 훌륭한 것을. 자신의 침대에서 죽는 것에 관해서도 그럴 생각이긴 하지만 물론 되도록 연장해보고 싶다고 농담쪼로 그녀는 그렇게 덧붙여 말한 것이었다. 특히 쿠포에게 젤베진은 다정하게 대했다. 뒤에서 남편의 험담을 하거나 불평을 늘어놓는 일은 결코 없었다. 함석장희도 그 즈음에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 일터가 파리와는 반대쪽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아침마다 점심값과 술값 담배값으로 40수씩 그에게 주었다. 쿠포는 엿새 중 이틀은 도중에 일터에 가는 걸 그만두었고 그 40수를 가지고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셔버리고는 점심때쯤 돌아와서 거짓말을 꾸며대는 것이었다. 한 번은 멀리도 안 가고 샤펠 시문의 카피생에서 달팽이 요리의 불고기 봉인을 뜯지 않은 질 좋은 포도주 등등의 고급 요리를 장화와 그 밖에 서너 명의 친구들에게 사준 일이 있었다. 그리고 40수로는 부족해서 보이를 통해 계산서를 아내에게 보내놓고 자기가 인질로 잡혀있노라고 했다. 그녀는 웃으면서 어깨를 으쓱했다. 남편이 좀 놀았다 해서 뭐 나쁠 게 있나 집안에서 평화롭게 살려면 남자의 고삐를 길게 풀어줄 필요가 있다. 그럭저럭 하는 동안 심한 더위가 몰아닥쳤다. 6월 어느 날 오후 일이 붐비는 토요일에 젤베지는 손수 다리미 가열기에 코크스를 집어넣었다. 기계 주위에는 열 개의 다리미가 가열되어 있었고 굴뚝에서 윙윙 소리가 나고 있었다. 햇볕은 이 시각에 가게 앞에 수직으로 내리쬐고 보도는 강렬한 반사를 일으켜 그 큼직한 반사가 상점 천정에서 번쩍이며 춤추고 있었다. 이 광선 이 광선은 선반과 진열장 벽지의 반사로 푸른빛을 띠면서 비단을 통해 비춰진 햇빛처럼 눈부신 빛을 작업대 위로 내쏟고 있었다. 방안은 숨이 막힐 듯이 더웠다. 거리로 난 문은 열어져 친 채였지만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았다. 철사줄에 매달아 공중에 널어놓은 세탁물들은 김이 나면서 말라갔고 겨우 4, 50분도 안 돼서 대폐밥처럼 말라버렸다. 조금 전부터 이 가마솥 같은 무더위 속에서는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고 오직 다리미만이 옥양목으로 덮은 두툼한 다리미 방석에 그 소리가 흡수되며 둔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아 정말 몸이라도 녹아버릴 것 같군요. 속옷도 벗어버리고 싶어요. 젤베지는 마루에 쭈그리고 앉아 세탁물에 풀을 먹이고 있는 중이었다. 흰 패티코트를 입고 블라우스의 소매를 걷어올리고 어깨 부분을 내려뜨리고 있던 그녀는 팔과 목덜미를 완전히 드러내 놓고 있었고 땀에 온통 젖은 장밋빛 살갗에는 헝클어진 금발머리가 몇 가닥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우유빛 액체 속에 본인 모자와 남자 와이셔츠의 앞면과 피티코트와 여자용 속바지의 장식 따위를 조심스럽게 담갔다. 그러고서 손을 양동이 속에 집어넣어 아직 풀을 먹이지 않은 셔츠와 속바지 위에 손을 털고서 풀먹인 사탕물을 둘둘 말아서 네모 바구니 속에 넣었다. 위트와 부인 이 바구니는 아주머니 몫이에요. 서둘러 주세요. 금방 말라버리니까요. 한 시간만 지나면 다시 해야 할 거예요. 위트와 부인은 45살에 마르고 작달만한 여자로서 낡아버린 밤색 우돗을 입고 그 단추를 모두 채우고 있었는데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다듬질을 하고 있었다. 그뿐이랴. 누렇게 퇴색한 초록색 리번이 달린 검은색 본인 모자조차도 벗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지나치게 높은 작업대 앞에 어색하게 서서 두 팔꿈치를 허공에 띄우고 꼭두각시 같은 동작으로 다림질을 하고 있었다. 별안간 그녀가 외쳤다. 어머나 안 돼요. 클레망스 양. 블라우스를 제대로 잘 입어요. 난 예절에 벗어나는 옷차림을 싫어해요. 그러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보이잖아요. 벌써 남자들이 세 사람이나 가게 앞에 서있지 뭐예요. 기다리 클레망스는 늙은 할멈 같으니 라며 중얼거렸다. 클레망스 양은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편하게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녀만이 유난히 더위를 타는 것 같았다. 게다가 보이다니 무엇이 보인단 말인가. 그래서 그녀는 두 팔을 번쩍 쳐들었고 그러자 아름다운 여인의 탐스러운 가슴팍에서 속옷이 터질 것 같았으며 어깨 부분에서 짧은 소매가 찢어질 것 같았다. 클레망스 클레망스 양은 서른살도 안 됐지만 뼛골이 빌 정도로 방탕에 젖어 있었다. 깊은 향락에 빠져 있었던 다음 날이면 머리와 배에 넉마가 가득 찬 것 같아서 포석을 밟아도 허공에 뜬 것처럼 감각이 없었고 일을 하면서도 졸았다. 그래도 그녀는 쫓겨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그녀만큼 말숙하게 남자 셔츠를 다림질할 수 있는 여공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남자 셔츠를 다리는 특별한 솜씨를 가지고 있었다.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둬요. 물어뜯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를 아프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마침내 그녀는 가슴을 치면서 외쳤다. 클레망스 블라우스를 바로 입어요. 위투와 부인의 말이 옳아요. 그런 옷차림은 좋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이상하게 볼지도 모르니까. 젤베지가 말했다. 클레망스는 투덜거리면서 옷을 바로 잡아 입었다. 공연한 짓이지. 그렇다 치면 거리를 지나가는 남자들은 전혀 여자의 젖가슴을 보지 않는단 말인가. 그래서 그녀는 홧김에 견습 여공에게 분풀이를 했다. 사팔뜨기 오기스틴누는 그녀 곁에서 양말과 손수건 따위에 평평한 천들에 다림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견습 여공에게 소리를 지르며 팔꿈치로 쿡 쳤다. 그러나 오기스틴누는 가만히 있질 않았다. 평소에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의 비뚤어진 심술로 슬그머니 뒤에서 그녀의 등에 보복의 침을 뱉았다. 젤베지는 보슈 아주머니의 보닛 모자를 매만지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이것을 정성껏 해보려고 했다. 새것 못지않게 하기 위해 끓인 풀까지 준비해 두었다. 폴란드 다리미라고 하는 두 끝이 둥글둥글하고 작은 다리미를 모자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데 얼굴에 붉은 반점이 있고 광대뼈가 나온 한 여자가 스커트를 푹 적셔가지고 들어왔다. 구투도리의 빨래터에서 새 여자를 고용하고 있는 여자였다. 너무 일찍 왔네요 비자루 부인 저녁에 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간엔 일에 방해가 돼요. 젤베지가 외쳤다. 그러나 그 세탁부가 울상이 되어 오늘 하루의 일거리가 공치게 될 것 같다고 하여 젤베지는 바로 더러운 빨래거리를 내주리라 생각했다. 두 사람은 에티엔드의 침실이기도 한 왼쪽 방에 세탁물 꾸러미를 가지러 갔고 큼직한 보따리를 짊어지고 돌아와서는 가게 안쪽 낮은 석대 위에 쌓아놓았다. 가려내는 데 반시간은 족히 걸렸다. 젤베지는 자기 주위에 남자용 와이셔츠, 여자용 블라우스, 손수건, 양말, 행주 등을 각기 별도로 가려내어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다. 세 고객의 물건에는 구별을 위해 빨간 실로 십자형의 표시를 해놓았다. 무더운 공기 속에서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악취가 더러운 세탁물을 휘젓는 가운데 풍겨 나왔다. 아, 지독한 냄새로군. 클레망스는 코를 틀어막으면서 말했다. 그렇고 말고 깨끗하다면 그걸 우리 집에 가져오지 않겠지. 각기 그 냄새로 그 내용물을 알 수 있지. 여자용 블라우스를 14장까지 세웠죠. 비자루 부인 15, 16, 17 질베진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큰 소리로 계속 술을 세워나갔다. 더러운 세탁물에 익숙해 있어 별로 언짢은 생각도 들지 않았다. 때 누렇게 쩐 와이셔츠류와 접시 닦는 물기름에 뻣뻣해진 행주와 땀에 절어 부패돼가는 양말 속으로 그녀는 불구스름한 팔을 들이밀었다. 산더미처럼 쌓인 세탁물에서 강한 악취가 풍겨도 그녀는 태어나기만 했다. 의자 끝에 앉아서 몸을 앞으로 굽히고 느긋한 몸짓으로 손을 좌우로 뻗고 있는 그녀는 마치 사람의 냄새에 취한 듯이 어렴풋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으며 눈에는 눈물조차 글썽이고 있었다. 여느 때엔 전혀 보이지 않던 이런 침체된 듯한 태도는 아마도 주변의 공기를 흐리게 하는 헌 속옷들의 냄새에 질식되어서 서인 듯 듯했다. 완전히 오줌빛이 배어서 무어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버린 어린애 베네옷을 마침 그녀가 흔들고 있는데 쿠포가 들어왔다. 빌어먹은 지독한 뚜약볕인걸 머릿속까지 타들어가는 것 같군. 함석장인은 쓰러질 것 같아서 작업대를 잡았다. 그가 이렇게 취한 것은 처음이었다. 지금까지는 기분 좋을 정도로만 취해서 돌아왔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눈두덩 위를 얻어맞고 돌아왔다. 친구들끼리 밀치락거리다가 잘못하여 얻어맞은 것이었다. 이미 흰 머리털이 보이기 시작한 고수머리에는 술집에 어느 수상적인 방구석을 총채질하고 왔는지 거미줄이 목덜미 쪽 머리칼 끝에 엉켜있었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익살장이었다. 얼굴은 얼마간 빠지고 늙은 데다가 턱도 뾰족해졌지만 그 자신의 말대로 하면 여전히 사람이 좋고 피부 같은 것은 아직도 공작 부인이 녹아날 정도로 보드라웠다. 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그는 젤베지에게 얘기를 계속했다. 피에드 피에드 셀러리란 녀석 있지?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그 목발잡이 녀석을. 그 녀석이 고향에 돌아간다고 우리에게 한턱을 낸다는 거야. 아, 재기를 빌어먹을 이런 뾰약변만 아니라면 우린 꼿꼿 할 텐데 거리에 나가보면 온통 모두들 병든 사람들 같지. 정말 모두들 비틀거리고 있어. 그리고 키다리 클레망스는 길거리 사람들이 모두 취해 있는 꼴을 보았다고 쿠포가 말했기 때문에 재미있어 하며 시시덕 거렸다. 그래서 쿠포도 좋아하라 하고 짓거려대며 목이 멜 지경이었다. 그리고 큰소리로 떠들었다. 하, 주정뱅이들 그들은 정말 익살스럽지. 하지만 그들의 잘못은 아냐. 그것은 태양 탓이지. 가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웃었다. 주정뱅이를 좋아하지 않는 위트와 부인까지 웃었다. 사팔뜨기 오기스틴누도 암탁처럼 킬킬거리며 웃었다. 그러나 젤베지는 쿠포가 곧장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로리 외 부부 집에서 한 시간 가량 머물며 좋지 못한 잔꽤를 배워온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했다. 그런 일이 없다고 그가 잡아떼자 그녀는 완전히 관대한 기분이 되어 웃으며 그가 또 하루 품을 까먹은 것도 책망하지 않았다. 어리석은 말을 보다시피 보다시피 우린 바쁘답니다. 방해가 되니 이것으로 손수건이 32장이죠. 비자르 부인 또 두장이 더 있으니까 34장 그러나 쿠포는 졸리지 않았다. 그는 가게에 남아서 시계추처럼 몸을 좌우로 흔들며 끈덕지게 사람들을 놀려댔다. 젤베지는 비자르 부인을 상대하고 싶지 않아 클레망스를 불러서 세탁물을 계산하게 하고 자신은 그것을 장부에 기입했다. 그러자 이 망나니 거녀는 한 장 한 장 셀 때마다 노골적인 말과 더러운 말을 내뱉았다. 그것을 한 장씩 집을 때마다 세탁물 주인의 가난함이라든가 잠자리의 비밀을 지껄여대면서 세탁물에 구멍이 뚫려 있거나 얼룩이 있을 때면 세탁장이 특유의 농담을 퍼붓는 것이었다. 오기스티누은 수줍은 여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듯이 했지만 기실은 불량 소녀처럼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위투와 부인은 입술을 오므리고 쿠포 앞에서 그런 소리를 떠들어대다니 바보라고 생각했다. 남자란 세탁물 같은 것을 보는 법이 아니다. 점잖은 집안에선 가진 걸 모두 노출해선 안 된다. 젤베지로 말하자면 자기 일에 열중하느라고 그런 이야기 따위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장부를 기입하며 조심성 있게 눈초리를 돌리며 넘기는 세탁물들을 정확히 보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틀리지 않았으며 냄새와 빛깔로 하나하나 그 주인의 이름을 붙여나가는 것이었다. 그 넵킨은 구제의 것이다. 보기만 해도 금세 알 수 있다. 남비 바닥을 문지른 흔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틀림없이 보슈 부부가 보낸 베겟닛이다. 보슈 아주머니가 어느 내복에 묻히는 머릿기름이 묻어있기 때문이다. 마다니에 씨의 플란넬 조끼는 금세 알 수 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지방질이 많아 모직물의 빛깔이 변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그녀는 단골 손님들의 여러가지 특징 저마다의 정결성의 비밀 비단 치마를 입고 거리를 가로지르는 이웃 여자들의 내막 일주일 동안의 더럽히는 양말 손수건 속치마의 개수 또 사람들이 언제나 같은 장소를 몇 조각으로 해지게 만드는 특징까지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녀는 수많은 에피소드를 알고 있었다. 말하자면 마드모아즐 르망주의 블라우스에 관해서는 수많은 주석을 붙일 수가 있었다. 그것은 위쪽이 해졌다. 이 올드미스는 틀림없이 어깨뼈가 뾰족한 것이다. 또한 그 블라우스는 2주일이나 입고 있는데 도무지 더럽질 않았다. 그것은 그만한 나이 또래가 되면 나무 토막이나 마찬가지로 물기 한 방울 짜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가게에서는 세탁물을 가려낼 때마다 이처럼 구투도르 일대를 샅샅이 벗겨 놓는 것이었다. 야 이건 정말 볼만한데 클레망스가 새 보따리를 펴면서 소리쳤다. 젤베지는 갑자기 지독한 혐오감에 사로잡혀 뒷걸음질을 했다. 고드롱 부인의 보따리군 이건 세탁하고 싶질 않아 무엇이든 구실을 만들어서 아니 내가 남보다 까다로운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상당히 더러운 것을 취급해왔지만 이건 정말 못 견디겠어. 구역질이 날 것 같아. 그 사람 속옷을 이렇게까지 더럽히다니 도대체 무얼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젤베지는 클레망스에게 빨리 해달라고 재촉했다. 하지만 클레망스는 이것저것 계속 주석을 붙이면서 속옷 구멍에 손가락을 들이밀고는 의미 있다는 듯이 빗대며 그 속옷을 명예로운 오물의 깃발인 양 흔들어댔다. 그러는 동안 젤베즈 주위에 세탁물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녀는 여전히 걸상 끝에 앉아있었지만 이제는 블라우스와 패티코트 사이에 가려지고 말았다. 앞에는 셔츠와 바지와 식탁보 등 불결한 것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 속 그 세탁물의 진창이 퍼져가는 한가운데 그녀는 귀여운 노란 솜털을 관자놀이에 철석 들러붙게 하고 팔과 목덜미를 드러낸 채 상기하여 한층 더 붉어지고 한층 더 노곤한 표정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벌써 침착한 태도와 주의깊고 조심성 있는 여주인다운 미소를 되찾고는 고드롱 부인의 속옷이라는 것도 잊고 그 냄새도 느끼지 못하면서 틀림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탁물의 산더미를 손으로 휘저었다. 오기스티르는 난로에 코크스를 퍼넣는 것을 좋아했는데 방금 막 주물의 철판이 빨갛게 닳도록 코크스를 넣고 난참이었다. 석양이 가게 앞에 이글이글 비쳤고 가게는 불타는 듯했다. 그때 쿠폰은 심한 더위 때문에 한결 더 휴기가 돌아 갑자기 애정을 느꼈다. 그는 완전히 흥분하여 팔을 벌린 채 젤베지 쪽으로 걸어왔다. 당신은 좋은 아내야 키스를 해 주어야지. 그러나 그는 길을 막고 있는 패티코드 더미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다. 귀찮게 구시네요. 가만히 계세요. 이제 곧 끝날 테니까요. 젤베지는 말했지만 화가 난 것은 아니었다. 아니다. 아내에게 키스를 해주고 싶다. 아내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런 사연을 중얼거리면서 그는 패티코드의 패티코드의 산더미를 우회하여 돌았으나 이번엔 셔츠류의 산더미에 부딪혔다. 그래도 무작정 앞으로 나가려다가 발이 걸려 넘어지며 행주더미 한가운데 코를 들이박았다. 젤베지는 화가 나서 고함을 지리면서 그를 밀어젖혔다. 그러나 클레망스도 위트와 부인도 그녀를 나쁘다고 했다. 결국 남편은 다정한 사람이다. 아무튼 그는 하고 싶어 하니까 시켜주면 좋지 않겠느냐 는 것이었다. 이봐요 쿠포부인 당신은 정말 행복하군요. 우리 영감이 술이 취하여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난 정말 즐겁겠어요. 비자르 부인이 말했는데 그녀의 남편은 주정뱅이 자물쇠장이로서 밤마다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죽도록 매질을 하는 것이었다. 젤베진은 자신이 성급히 군 것을 후회했다. 그녀는 쿠포를 부축하여 일으켰다. 그리고 싱긋 웃으면서 볼을 내밀었다. 그런데 함석장인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슴치 않고 그녀의 저통을 잡았다. 할 소리는 아니지만 니 속옷에선 굉장히 냄새가 난단 말이야. 그래도 난 니가 좋단 말이야. 나줘요. 간지러우니. 망측해라. 이런 망측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담? 젤베지가 한층 더 크게 웃으면서 소리쳤다. 그는 아내를 잡고 놓지 않았다. 그녀는 세탁물 더미 때문에 가벼운 현기증을 일으켜 멍하니 그가 하는 대로 자신을 내맡기고 있었다. 쿠포의 숨결에선 술 냄새가 났지만 싫은 줄 몰랐다. 이처럼 그들이 영업상의 오물 속에서 입 가득히 교환한 키스야말로 두 사람의 생활이 서서히 무너져가기 시작한 최초의 전락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동안 비자르 부인은 세탁물을 꾸렸다. 그녀는 웰랄리라는 자기 딸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애는 두 살인데도 벌써 다 자란 여자와 같은 지각이 있었다. 혼자만 놔둘 수도 있었다. 절대로 울지 않으며 성냥으로 장난을 치지도 않았다. 결국 그 애는 세탁물 보따리를 하나씩 운반했고 그 무게로 커다란 몸이 휘고 얼굴에는 보랏빛 기미가 올라왔다. 더 견딜 수가 없겠는걸 더워서 타죽을 것 같군 젤베지는 얼굴에 땀을 문지르며 다시 보슈 아주머니의 보닛 모자를 매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리미 가열기가 새빨갛게 달아있는 것을 깨닫자 모두들 오귀스틴너를 때려주자고 했다. 다리미도 시뻘갛게 달아있다. 그런데도 저 계집애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얼굴 표정이니 정말 지독한 아이로군. 사람이 등을 돌리면 무엇이건 반드시 심술구진 일을 저지르니 말이다. 그러고 보니 다리미를 쓰려면 15분은 기다려야 했다. 젤베지는 볼에 젤을 두어서 퍼부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났고 그래서 햇볕을 가리기 위하여 두 장의 시트를 발처럼 천장 철사줄에 매달았다. 그래서 가게 안은 무척 견디기 좋게 되었다. 더위도 상당히 누그러졌다. 시트 저편에선 빠른 걸음으로 보도를 걸어가는 통행인들의 소리가 들렸지만 모두들 세상에서 격리된 채 자기 집안에 틀어박혀 대낮의 햇빛으로 밝은 침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게다가 마음대로 편안하게 있을 수가 있었다. 클레망스는 블라우스를 벗어버렸다. 쿠포가 여전히 자러가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가게에 머물러 있어도 좋다고는 했지만 한 구석에서 조용히 있는다는 약속을 받아내야만 했다. 이런 시각에 우물거리며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되겠기 때문이었다. 저 바보 같은 아이가 작은 다리미를 또 어쨌을까? 젤베지가 오기스틴네에 관해서 중얼거리며 말했다. 작은 다리미가 안 보인다 하면 반드시 엉뚱한 곳에 있었다. 아무래도 저 견습공 아가씨가 일부러 감추는 것만 같다고 들였다. 젤베지는 겨우 보쇼아주머니에 보닛 모자 안을 다렸다. 보닛의 레이스는 손으로 느려서 살짝 다리미로 모양을 갖추어 손질해 놓았다. 그것은 좁은 단과 자수 장식이 엇갈려 있는 아주 요란한 차양이 달린 모자였다. 그래서 그녀는 단과 수탕 모양의 자수 장식을 다림질 하는 나뭇국지에 대를 꽂은 계란 모양의 인두를 사용하여 말없이 정성을 다해 다렸다. 그러자 가게 안이 조용해졌다. 잠시 다림질 하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네모난 넓은 테이블 양쪽에 여주인과 두 점원과 견습공이 선 채 각자의 일에 몸을 기울여 어깨를 둥글게 하고 쉴 새 없이 팔을 움직이고 있었다. 저마다 모두 오른쪽에 편편한 판석을 놓고 있었다. 테이블 한가운데엔 깊은 접시에 깨끗한 물을 채워놓고 있었는데 그 가장자리에 헝겊조각과 솔이 잠겨 있었다. 브랜디의 벗지수를 담그는 저장용 병에 꽂힌 커다란 백합 꽃다발이 활짝 피어 그 눈같이 흰 커다란 꽃송이들이 왕궁의 정원 한 모퉁이 같은 정취를 풍기고 있었다. 위트와 부인은 넵킨 바지 블라우스 캐프스 등등 재배지가 준비한 세탁물 바구니를 처리했다. 오귀스틴누은 커다란 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 것에 정신이 팔려 허공을 바라보며 자기 몫인 양말과 행주 따위를 어지르고 있었다. 기다리 클레망스로 말하자면 아침부터 벌써 서른다섯장째의 와이셔츠를 다리는 중이었다. 언제나 포도주지 브랜드 같은 것은 전혀 마시지 않아 브랜드는 내 몸에 해롭지 마시면 안 돼. 함석장이가 별안간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다짐해둘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클레망스는 가열기에서 철판에 가죽을 입힌 다리미 손잡이를 집어들어 볼에 가까이 가져다 대면서 충분히 뜨거워졌나 어떤가를 확인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판석에 그것을 문질러 허리에 찬 헝겊으로 닦은 다음 서른다섯장째의 와이셔츠에 착수했다. 우선 어깨 쭉지와 양 소매에 다림질을 했다. 어머 쿠포씨 그녀는 그녀는 잠깐 사이를 두고 말을 이었다. 브랜디를 가볍게 한잔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난 그것으로 힘이 난다니까요. 그리고 순식간에 취기가 도니 재밌지 뭐예요. 내가 흥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래 살지 못하리라는 것쯤은 알고 있죠. 어처구니없게 무슨 장례 얘긴 해요. 우울한 얘기를 싫어하는 위트와 부인이 가로마가 말했다. 쿠포는 일어나 있었으나 브랜디를 마셨다고 비난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있었다. 그는 자기의 목 마누라와 어린애의 목을 걸고서 브랜디는 절대로 한 방울도 몸속에 집어넣지 않았다고 맹세했다. 그리고 클레망스에게 다가가서 그 얼굴에 입김을 물어주면서 냄새를 맡게 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의 드러난 어깨를 바라며 바라보며 싱글벙글 비웃기 시작했다. 그는 들여다보고 싶었던 것이다. 클레망스는 와이셔츠에 등을 접어 그 양쪽에 가볍게 다림질을 하고 나서 소매와 칼로에 착수했다. 그러나 그가 자꾸만 달려드는 바람에 선을 잘못 만들어서 접시에서 소를 집어 그 부분을 적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주머니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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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여자 쪽도 아무 대꾸 없이 주정뱅이 사내의 노골적인 찬사에 대해 웃고 있었다. 오히려 그를 상대로 농담까지 주고받을 정도였다. 그는 와이셔츠를 가지고 그녀를 놀려댔다. 그녀는 언제나 남자의 와이셔츠 속에 있다고 했다. 그렇다. 남자의 와이셔츠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와이셔츠라면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 만듦새로부터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알 것이다. 벌써 수백 장이 그녀의 손을 거쳐갔으니 말이다. 동네의 금발머리 남자도 갈색 머리 남자도 모두 그녀의 손이 지나간 것을 몸에 걸치고 있으니까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고 웃으면서 일을 계속했다. 앞자락이 벌어진 곳으로 다리미를 들이밀어서 등에 다섯 개의 커다란 주름을 판판하게 내었다. 그리고 앞자락에도 다림질을 하고 거기에도 커다란 줄을 냈다. 여기가 앞으로 늘어져서 깃발처럼 펄럭인단 말이죠. 그녀는 더욱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말했다. 사팔뜨기 오기스틴르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말이 그토록 그녀에게 우스웠던 것이다. 사람들이 그녀를 야단쳤다. 이 개구쟁이 계집애가 뜨뜨모르는 주제에 웃어대다니. 클레망스가 그녀에게 다리미를 넘겨줬다. 다리미가 식어서 풀먹인 세탁물에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이 견습공 여자아이는 행주나 양말을 다려 끝까지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계집애가 그것을 잘못 잡아서 손목을 다쳤다. 화상을 입은 것이다. 계집애는 훌쩍거리며 클레망스가 일부러 화상을 입혔다고 중얼거렸다. 셔츠 앞쪽을 다리기 위해 뜨겁게 달아오른 다리미를 집으러 갔던 클레망스는 계속 투덜거리면서 양쪽 귀를 다려주겠다고 위협하여 곧 그녀를 가라앉혔다. 그 사이에 클레망스는 와이셔츠 가슴 밑에 모작 헝겊을 구겨넣고 다리미를 서서히 눌러대며 풀이 먹어 들어가면서 마를 시간을 주었다. 그래서 셔츠 앞자락이 빳빳해졌고 종이처럼 윤기가 났다. 빌어먹을 그녀 뒤에서 주정뱅이의 끈질긴 습성으로 쿠포가 발을 굴러댔다. 그는 기름이 마른 도르래 같은 소리를 내고 웃으면서 발노듬을 했다. 클레망스는 소매를 걷어올리고 팔꿈치로 허공을 휘저으며 목을 구부리고 작업대에 잔뜩 엎드려 있었다. 그래서 그녀의 노출된 몸뚱이는 부풀어오르고 어깨는 매끈한 피부 밑에서 맥박치고 있는 근육의 완만한 움직임으로 솟아오르고 가슴은 늘어진 셔츠의 장밋빛 그늘에서 땀에 젖은 채 불룩해 있었다. 그는 손을 내밀어 만져보려 했다. 클레망스가 소리쳤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저씨를 제발 가만히 있게 해주세요. 계속 이러면 전 가버릴래요. 난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요. 젤베지는 모자거리에 보슈 아주머니의 보닛 모자를 막 걸고서 자그마한 인두로 레이스의 둥근 단을 만들고 있었다. 쳐다보니 마침 함석장이가 또 손을 내밀어 속치마 속을 더듬고 있었다. 쿠포 당신은 정말 철이 안 드셨군요. 아주 못마땅하다는 듯이 그렇게 말하는 젤베지의 말투는 마치 잼을 빵에 바르지 않고 그대로 먹겠다고 졸라대는 어린애를 나무라는 것 같았다. 어서 가 주무셔요. 그래요. 가서 주무셔요. 쿠포씨. 그러는 게 좋을 거예요. 위트와 부인도 거들어 말했다. 암 그렇고 말고 당신은 정말 도랍군. 그럼 장난도 못 친단 말이야? 여자들 일이라면 맡겨둬요. 조금도 해치지는 않을 테니까 조금 꼬집어 줄 정도지. 그 이상은 아무 일도 없단 말이야. 오직 여성에게 경의를 표할 뿐이지. 그리고 물건을 늘어놓는 것은 고르기 위해서가 아니요? 그렇다면 이 키다리 금발머리 아가씨가 왜 자기 물건을 드러내놨겠소? 안되지. 그건 좋지 않단 말이야. 그리고 쿠폰은 클레망스 쪽을 돌아보았다. 이봐요 귀여운 아가씨. 새침 떼는 일은 좋지 못해. 만일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그러나 그는 그 이상 말을 계속할 수 없었다. 젤베지가 한 손으로 그를 잡고 다른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그를 침실 쪽으로 떠밀고 가는 동안 그는 장난기 어린 태도로 몸을 비틀었다. 그리고 입을 틀어막는 손을 뿌리치며 저 키다리 금발머리 아가씨가 잠자리를 녹여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서 젤베지가 구두를 벗겨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엄마처럼 잠시 잔소리를 하고 나서 옷을 벗겨주었다. 그녀가 반바지를 잡아당기자 그는 몸을 내맞기고 침대 한복판에 벌렁 자빠져서 웃어댔다. 그리고 발버둥을 치면서 간지럽다고 했다. 그녀는 간신히 어린애처럼 그를 모포로 감싸주었다. 자 이제 되었나요? 그러나 그는 그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클레망스를 향해 외쳐댔다. 젤베지가 가게로 돌아오자 사팔뜨기 오귀스틴누가 클레망스로부터 따귀를 얻어맞고 있는 판이었다. 가열기에 올려놓은 다리미 하나가 더러운 채 있는 것을 위트와 부인에게 들켰기 때문이다. 위트와 부인이 그걸 모르고 다림질을 하다가 블라우스 한 장을 완전히 더럽혔던 것이다. 클레망스는 다리미 뒷처리를 안 한 것을 속이느라고 오귀스틴누를 나무라며 다리미 바닥에 풀이 누러붙어 있는데도 그 다리미는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고 맹세를 했다. 그 때문에 견습공 계집애는 그와 같은 터무니없는 소리에 붕괴하여 이번엔 당당히 정면에서 클레망스의 옷에 침을 뱉었다. 그래서 호되게 따귀를 얻어맞은 것이다. 사팔뜨기는 눈물을 억누르며 초도막으로 다리미를 문질러 손질했다. 그러나 클레망스 뒤를 지나갈 때면 언제나 침을 모아두었다가 살그머니 뱉아서 그것이 스커트에 묻어 흘러내려 떨어지면 마음속으로 고소하게 생각했다. 젤베지는 또다시 본인 모자의 레이스에 둥근 단을 달기 시작했다. 그래서 가게 안이 갑자기 조용해지자 안쪽 방에서 취해서 혀가 잘 돌지 않는 쿠포의 소리가 들려왔다. 여전히 어린애 같은 소리로 혼자 웃어대며 띄엄띄 중얼거렸다. 바보야 내 마누라는 바보란 말이야 날 재우다니 너무 멍청이란 말이야 아이 대낮에 자장가도 부를 시간이 아닌데 그러나 그는 벼란간 코를 골기 시작했다. 그래서 젤베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제서야 그가 잠들어 두 장의 매트 위에서 취기를 깨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다. 그녀는 둥근 단에 사용하는 작은 인두에서 눈을 떼지 않고 그것을 잽싸게 움직이면서 침묵 속에서 천천히 계속 말을 이어갔다. 할 수 없지 철없는 사람이니 화를 낼 수도 없어 밀어내봤자 별 수 없고 그이가 하자는 대로 해서 재우는 게 상책이야 적어도 바로 해치웠으니 이제 안심이군 그리고 그 이로 말하자면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날 끔찍이 사랑하고 있으니 말이지 조금 전에도 본 일이지만 내게 키스를 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을 거야 무척 다정한 분이야 왜냐하면 마시기만 하면 의뢰의 여자를 찾아다니는 남자들이 많으니까 그이는 곧장 여기로 돌아오고 여러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긴 하지만 별일은 없지 뭐야 클레망스 이해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진 마라 주정뱅이가 어떤 것인지 잘 알잖아 부모까지도 죽일지 모를 일이라고 난 난 그 이를 진심으로 용서해 그이는 딴 모든 사람들과 꼭 같은 남자이니까 이미 쿠포의 주정에 익숙해 있던 그녀는 자기가 남편에 대해 친절하게 구는 이유를 늘어놓으면서 이렇게 되는 대로 아무 열정도 없이 짓거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쿠포가 여직공의 허리를 꼬집는 정도쯤은 나쁜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었다 그녀가 입을 다물자 가게 안은 또다시 침묵이 감돌았다 위트와 부인은 새 세탁물을 시작할 때마다 작업대를 씌운 마프 밑에 밀어넣은 바구니를 끌어냈다 이어 다림질이 끝나면 그것을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클레망스는 서른다섯장째 와이셔치에 다림질로 줄을 내고 난 참이었다 일거리는 넘칠 정도로 많았다 아무리 서둘러도 열한시까지 밤일을 해야만 한다고 계산돼 있었다 그야말로 작업장 전체가 눈코 뜰 새 없이 일하고 있었다 드러난 팔이 왔다갔다 하며 흰 세탁물에 장밋빛 그림자를 아로새기고 있었다 다리미 가열기에는 또다시 코크스가 채워지고 커튼 대용의 시트 사이로 비쳐드는 태양이 난로 위에 가득히 내리쬐고 있었기 때문에 강한 열기가 광선 속에 서려 보이지 않는 불길이 흔들거리며 공기를 진동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천정에 널려있는 스커트와 식탁보 아래서 실내의 숨가쁨은 한층 더 심하여 오기스티누은 침이 말라 입술 끝에 혀끝을 내밀고 있을 정도였다 가열된 주물과 쉰내 나는 풀과 다리미의 누른 냄새가 목욕탕처럼 후덥지근한 냄새를 자아내고 있었고 또한 그 냄새에는 한껏 일하고 있는 내 여자의 땀에 쩐 목덜미에서 나는 매우 강한 냄새가 섞여서 풍기고 있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빈병을 이용한 꽃병에 파릇한 물에 꽂은 큼직한 백합 꽃다발이 시들면서 순수하고도 강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리고 다림지라는 소리와 부젓가락으로 가열기를 휘젓는 소리가 나는 가운데 때때로 쿠포에 코고는 소리가 섞여서 들려왔다 괴종시계의 똑딱 소리처럼 규칙적인 그 소리는 마치 작업장의 요란한 노동의 리듬을 붙여주는 것 같았다 과음한 다음 날이면 쿠포는 온종일 머리가 아프고 입이 쓰고 턱이 부어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간신히 8시쯤이나 되어서야 일어나 잠자리를 떠났다 그러고도 침을 뱉으며 가게 안에서 우물거릴 뿐 일터로 나갈 결심을 하지는 못하는 것이었다 그날도 일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했다 아침에 그는 다리가 솜처럼 노곤하다고 했다 그렇게 포금을 하면 결국 몸을 망칠 텐데 자기도 참 미련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술꾼들과 마주치면 팔을 잡고 놓아주지를 않기 때문에 마음에도 없이 마시러 간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모두들 부어라 마셔라 하면 필경엔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만다는 것이었다 점심밥을 먹고 나서 그는 기운을 되찾아 아직도 그 멋진 저음이 나오는지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에헴 에헴 하고 목청을 도두어 보았다 그리고 어제 일은 잠깐 기름을 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자신의 몸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 단단하고 힘도 있고 완력도 한 악마같이 세고 술이라면 아무리 마셔도 까딱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오후동안 동네 안을 어슬렁거렸다 여공들을 놀려 먹으면 아내가 이십수를 주어서 밖으로 내쫓았다 그는 도망쳐서 푸와소니엘과의 작은 사향 고양이로 담배를 사러 갔는데 그곳에서 친구를 만나면 대개는 브랜디의 절인 자두를 먹었다 그러고 나면 구투도르가 모퉁이에 있는 프랑스와의 가게에서 이십수를 홀랑 써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프랑스와의 가게라는 것은 전에 도박장이던 술집으로 천장이 얕은 지저분한 가게에 스프를 파는 연기 가득한 방이 붙어 있었다 그래서 저녁때까지 이곳에 앉아 뺑뺑이 판에 술을 걸고 놀았다 마누라에게는 절대로 계산서를 넘기지 않는다고 굳게 약속하는 이 가게를 그는 신용하고 있었다 당신의 애인이 왔었나? 요즘엔 도무지 보이질 내가 내가 불러다 그는 때때로 젤베지를 놀리느라고 이렇게 말했다 애인이란 구제일을 가리켰다 실제로 그는 일에 방해가 되거나 쓸데없는 얘기를 시켜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자주 오질 않는 편이었다 그래도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 세탁물을 가져오기도 하고 보도를 몇 번이고 지나가기도 했다 그는 이 가게 안쪽 한 모퉁이에서 파이프를 피워물고 몇 시간이고 앉은 채 있기를 좋아했다 열흘에 한 번은 밤에 저녁 식사를 끝낸 뒤에 놀러와서 앉아있었지만 거의 말은 하지 않았다 입을 다물고 젤베지를 바라보면서 그녀가 무엇이든 말을 할 때마다 입에서 파이프를 떼고 웃기만 했다 토요일에 작업장이 밤일을 할 때면 우두커니 넋을 잃고 연극 구경을 가는 것보다 이 편이 낫다는 표정이었다 여자들이 새벽 3시까지 다림질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천장에 램프가 한 개 철사에 매달려 있고 그 가시 환한 불빛에 커다란 불무늬를 만들고 그 불빛 속에서 세탁물이 눈처럼 보드라운 흰 빛으로 빛났다 처녀 견습공이 가게의 덧문을 닫았다 그러나 7월의 밤은 찌는 듯이 더웠기 때문에 큰 길로 난 문마는 열어놓았다 밤이 깊어짐에 따라 여자들은 훅을 풀고 편한 자세를 취했다 그녀들의 매끄러운 피부는 램프의 불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다 특히 특히 오동통 램프의 젤 황금빛 어깨가 비단처럼 윤이 났고 그 목에는 갓난아기 같은 주름이 져 있었다 구제는 그 겹쳐진 주름을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었다 그때 그는 다리미 가열기에 심한 열기와 다리미 밑에서 김을 올리는 내복 냄새에 사로잡혔다 그러고는 가벼운 현기증을 일으켜 생각조차 둔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웃사람들에게 일요일에 외출복을 입히기 위하여 정신없이 일에 몰두해 드러낸 팔을 휘두르며 밤리를 서두르는 여자들을 멀거니 바라볼 뿐이었다 가게 근처 이웃집들은 잠들어버리고 수면에 깊은 정적이 서서히 덮여왔다 열두시가 울렸다 이어서 한시 그리고 두시가 울렸다 마차도 사람의 발길도 끊어졌다 이제야 인기척 하나 없이 어두워진 큰 길에는 이 가게의 문간에서 흘러나오는 노란 천을 땅에 깐 것 같은 한줄기 불빛이 있을 뿐이었다 간간이 사람이 지나가는 발소리가 멀리서 들리나 싶더니 남자가 한 사람 가까이 온다 그 남자는 불빛 줄기를 가로질러 지나가면서 다리미 소리에 놀라서 목을 빼고는 다갈색의 김 속에서 가슴팍을 노출시키고 있는 여자들을 힐끗 훔쳐보는 것이었다 구제는 젤베지가 에티엔드 때문에 난처해하는 것을 보고서 에티엔드가 쿠포로부터 발길질을 당하지 않게 해주려고 자기가 다니는 볼트 공장에서 풀무지라는 일자리를 찾아주었다 못 제조공이라는 신부는 공장도 더럽고 언제나 똑같은 쇠부치만 실증이 나도록 두들겨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선 전혀 재미없는 일이지만 하루에 10프랑에서 12프랑까지 벌 수 있는 수입이 좋은 직업이다 이 아이도 이제는 12살이니까 만일 이 직업이 마음에 들면 그럭저럭 이 일에 취업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에티엔드는 세탁부와 대장장이 사이에 또 한가닥의 연줄이 된 것이다 대장장인은 그를 데리고 돌아와서 이에는 품행이 단정하다고 말해주었다 모두들 웃으면서 젤베지를 향해 구제가 그녀에게 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도 그런 것쯤은 알고 있었으며 마치 수처녀처럼 부끄러움의 꽃을 두 볼에 붉게 피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름이 다 갈 무렵 나나가 집안을 뒤흔들어 놓았다 나나는 여섯 살이 되었는데 이미 한 사람 몫의 장난꾸러기 계집애의 소질을 엿보이기 시작했다 엄마는 그 애가 버티적거리지 않도록 아침마다 조스 양이 경영하는 폴롱소가의 조그만 기숙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그녀는 거기서 친구들의 옷을 뒤에서 맞잡아 매넣기도 하고 여선생님 담배 쌈지에 재를 집어넣기도 하고 그 밖에 말도 못할 정도의 못된 장난을 생각해냈다 조스 양은 그 애를 두 번이나 내쫓았지만 매달 6프랑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아까워서 다시 데려갔다 나나는 학교가 끝나면 당장에 지금까지 갇혀있던 분풀이로 현관 아래나 안마당에서 실컷 장난질을 쳤다 시끄럽게 굴기 때문에 다림질하는 여공들이 그곳에서 놀라고 일러둔 것이다 나나는 그곳에 가서 보슈의 딸 폴린 너와 젤베지의 옛날 여주인의 아들인 빅토르와 또다시 함께 어울렸다 빅토르는 열 살 난 몸집이 큰 멍청이로 계집애들과 놀기를 좋아했다 포코니의 부인은 쿠포부부와 싸운 일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직접 데리고 왔다 여화관에 이 집에는 짜증이 날 정도로 어린애들이 우글거렸고 낮에는 패를 가리지 않고 꼬마들의 한때가 네 개의 계단을 덜컹거리며 달려 내려와서 마치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참새떼처럼 왁자지껄 복도 위로 뛰어나왔다 고드롱 부인만 고드롱 부인만 해도 자식이 아홉이나 되었다 또 빵 배달을 하는 육충의 여자는 아이가 일곱이나 되었다 그래서 어느 방에서나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다 나나는 이 개구장이들을 지배했다 자기 고비나 되게 큰 계집애들을 상대로 여왕 노릇을 하며 자기 의향을 거스르지 않고 편을 들어주는 폴린와 빅토리에게만은 권력을 나누어 주었다 이 철이 곤란한 말괄량이 계집애는 늘 엄마 놀이를 하자고 해놓고는 제일 작은 것들의 옷을 벗기기도 하고 아무 집에나 드나들며 그 집 어린애를 주물러 되어 행실나쁜 어른처럼 변덕스러운 횡포를 자행했다 나중에 매맞을 짓을 한 것은 모두 나나가 꾸민 일이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놈들이로군 저것들은 정말이지 모두들 할 일이 그렇게도 없었는지 이렇게도 많은 애의 새끼들을 만들다니 그러고는 먹을 것이 없다고 넋두리를 하니 말이야 보쇼 아주머니가 소리쳤다 퇴비더미에 퇴비더미에 버섯이 솟아나듯 애들은 가난 위에 생기는 법이라고 보수는 말하는 것이었다 아파트 관리인 여자는 온종일 고함을 치며 빗자루로 어린애들을 위협했다 마침내 마침내 지하실의 입구를 마지막으로 닫아버렸다 딸 폴린누를 때려서 자백받은 바에 의하면 나나가 그 어둠 속에서 의사놀이를 하기로 생각해냈는데 게다가 이 불량 소년은 몽둥이로 위협하여 다른 애들에게 치료를 받게 했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끔찍한 장면이 벌어졌다 그것은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나나가 매우 기묘한 장난을 생각해낸 것이다 그녀는 우선 관리실 앞에서 보슈아주머니의 나막신 한짝을 훔쳐냈다 그러고는 그것을 끈으로 잡아매어 마차처럼 끌고 다녔다 그때 빅토르가 그 나막신에 감자껍질을 채워넣는 것을 생각해냈다 행렬이 이루어졌다 나나가 나막신을 끌면서 앞서 나선다 폴린노와 빅토르는 그 좌우로 따라간다 이어서 많은 꼬마들이 서로 밀치닥거리면서 줄을 만들며 걸어간다 스커트를 입은 조그만 아이가 장화만한 길이에 밑빠진 모자를 귀까지 내려쓰고 꽁무늬를 따라간다 오 아 하며 무엇인지 서글픈 소리를 뇌까리는 것이었다 나나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장래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며 감자껍질이 시체라는 것이었다 안마당을 한 바퀴 돌고 또다시 돌기 시작한다 아이들은 그것이 무척 재미있는 모양이었다 도대체 이 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언제나 수상적기 여기며 감시하고 있는 보슈 아주머니가 그것을 보려고 나오면서 중얼거렸다 그리고 상황을 판단하고 나선 어머처럼 내나 막신하냐 야 이 젊은 멋된 놈들이 하고 소리쳤다 그녀는 어린애들을 후려 갈겼다 나나의 두 볼에 따귀를 올려붙이고 어머니의 남학신을 가져가게 한 폴린누를 발로 걷어찼다 마침 그때 젤베지는 공동수도에서 양동이에 물을 받고 있었다 나나가 코피를 흘리며 목매워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당장에 관린 마누라의 머리차라도 휘어잡을 듯이 황소를 몰아세우듯 어린애를 두들기는 사람이 어디 있담 인정이라고 눈꽃만큼도 없는 찌꺼기 중에 찌꺼기지 라고 했다 물론 보슈 아주머니도 대꾸했다 그런 개구장이 계집애를 가졌으면 자물쇠로 잠가두는 것이 좋지 마침내 보슈까지 관리실 문간에 나와서 마누라를 향해 그 땅이 더러운 더러운 것하고 이라쿵저라쿵 할 것 없이 어서 들어와 하고 소리쳤다 그리하여 그들의 사이는 완전히 갈라지고 말았다 사실은 한 달 전부터 보슈 부부와 쿠포 부부는 아주 서먹서먹한 사이였다 원래 남주기를 좋아하는 젤베지는 포도주고 수프고 오렌지 과자 따위를 언제건 항상 가져다주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관린 마누라가 샐러드를 매우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젤베지는 그릇에 먹다 남은 국화상치와 사탕물을 담아가지고 왔다 그런데 다음 날 보슈 아주머니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고맙게도 남이 먹다 남은 것을 거두어 먹을 정도로 몰락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아주 불쾌한 듯이 사탕물을 버리더라는 얘기를 마드무아젤 르망주 한테서 듣고서 젤베지는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그때부터 그녀는 물건을 남에게 주는 것을 딱 끊어버렸다 포도주고 스프고 오렌지고 과자고 어디 주나 봐라 보슈부부의 상판을 좀 봐야지 그러자 보슈부부 편에선 마치 쿠포부부에게 도둑질이라도 당하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젤베지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즉 그녀가 그처럼 마구 물건을 주는 따위에 어리석은 짓을 안했으면 상대방도 그런 나쁜 습관이 들지 않았을 것이고 계속 친절히 대해주었을 것이다 이제 관리인 마누라는 젤베지를 목 졸라 죽여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욕설을 퍼붓는 것이었다 10월분 집세 지불기가 되자 세탁부가 식도락으로 있는대로 다 먹어 치워버리고 집세를 하루 체납했다고 하면서 집주인 마레스코 씨에게 이것저것 나쁜 소문을 늘어놓았다 그런데 마레스코 씨 역시 별로 예절바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자를 쓴 채로 가게 안에 들어와서 집세를 청구했다 그러나 그 돈은 즉시 지불되었다 당연히 보슈 부부는 로리웨 부부에게 손을 뻗었다 이제 관리실 안에서 화해를 즐기며 먹고 마시고 하는 그들의 상대가 된 것은 로리웨 부부였다 그 절름발이만 없었으면 사이가 나빠질 수 없었지 그 절름발이는 산길이도 싸움을 붙일 정도의 계집이니까 정말 보슈 부부는 이제 비로소 그 여자의 정체를 알았다는 시기였다 로리웨 부부가 얼마나 애를 먹었으리란 것이 짐작된다는 투였다 그리하여 젤베지가 지나가느라면 모두들 문간에 나와 비웃는 신용을 했다 그러나 어느 날 젤베지는 로리웨의 집으로 올라갔다 67세가 되는 쿠포 어머님에 관한 일 때문이었다 쿠포 어머니의 시력은 이제 완전히 헛것이었다 다리도 도무지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가정부로 가있던 마지막 집에서도 할 수 없이 나오고 말았다 누구든 돌봐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지도 몰랐다 그 나이의 노파가 자식을 셋씩이나 두고서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버림을 받다니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젤베지는 생각했다 그런데 쿠포는 로리웨 부부에게 얘기하러 가기를 싫어하여 젤베지에게만 시켰으므로 그녀는 화를 내고 내친김에 올라온 것이었다 꼭대기까지 올라오자 그녀는 노크도 하지 않고 질풍처럼 뛰어들어갔다 로리웨 부부와 처음 대면했을 때 그들에게서 지극히 퉁명스런 대접을 받았던 그날 밤 이래로 방 안은 무엇 하나 바뀐 것이 없었다 퇴색한 모직물 누더기로 작업장과 거실을 갈라놓은 뱀장어 잠자리와도 같은 기다란 방이었다 안쪽에서는 로리웨가 작업대에 몸을 구부리고 원주형 사슬 고리를 하나하나 짚고 있었고 로리웨 부인은 바이스 앞에 서서 쇠철 제조기에 낀 금줄을 당기고 있었다 조그만 화덕이 대낮의 햇빛 아래 장밋빛으로 비치고 있었다 그래요 나예요 놀랐죠 우린 서로 칼을 빼든 처지니까요 하지만 내 일 때문도 당신 일 때문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어머님 때문이죠 그래요 그분이 남의 신세를 지면서 빵조각을 얻어먹게 내버려 두어도 좋은지 어떤지를 들어보려고 왔어요 젤베지가 말했다 허 나타났군 뻔뻔스럽기도 하지 로리웨 부인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등을 돌리고 올케 따위의 존재는 무시하듯 또다시 금줄을 당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로리웨는 얼굴을 쳐들면서 외쳤다 뭐라고 했지 그러나 그는 완전히 알아듣고서 이렇게 계속했다 또 골치 아픈 얘기로군 장모님도 친절하시군 어딜 가나 울상이니 말이야 그렇지만 그저께는 여기서 식사하고 갔단 말이오 우린 할 수 있는 데까진 하고 있어 무진장의 금광을 가진 것도 아니고 다만 할망구가 남의 집으로 수다 떨며 다닌다면 그대로 그 집에 있으면 될게고 우린 염탐지라는 것이 아주 마땅치 않아요 그는 또다시 사슬끝을 잡고 마누라와 마찬가지로 등을 돌리며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모두들 매달 백수씩 낸다면 우리도 낼 거야 젤베지는 로리의 부부의 뾰족하게 광대뼈가 솟은 얼굴을 보고서 흥분이 가셨다 이 방에 발을 들여놓고 불쾌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녀는 금가루가 떨어져 있는 마름목골의 나무로 된 깔의 발에 시선을 떨어뜨린 채 겨우 분별을 잃지 않은 태도로 설명했다 어머님의 자손이 셋이니까 한 사람이 백수씩 낸다면 합계 15프랑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으론 태부족이며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적어도 그 세배는 있어야 한다 그러나 로리의 뾰족은 또다시 고함을 쳤다 매달 15프랑이나 어디서 홍초오란 말이냐고 했다 집에 금이 있긴 하지만 자기를 부자로 아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라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쿠포 어머니를 다시 깎아 내렸다 즉 그 할망구는 아침엔 커피가 없으면 안 되고 술도 간간히 마신다고 했다 마치 부자처럼 행세한다 했다 누구나 호강이야 하고 싶지 하지만 한 푼이라도 저축할 수 없을 바엔 남들처럼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지 그리고 그 할망구로 말하자면 아직 일을 못할 나이도 아니고 접시에서 맛있는 음식을 집어갈 때 보면 정말 눈빛이 빛나더라고 했다 그러니까 능청스런 할망구이기 때문에 놀고 먹자는 심보이며 설령 자기에게 돈이 있다 손쳐도 사람을 놀려두고 먹인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젤베지는 타협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그 같은 잘못된 이유에 조용히 반대했다 그리고 로리웨 부부의 동정심에 호소해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제 로리웨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마누라는 화덕 앞에서 희초산이 가득든 긴 자루가 달린 구리남비에서 한 개의 사슬을 닫고 있는 중이었다 마치 백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것처럼 아까부터 일부러 등을 돌리고 있는 채였다 그래도 젤베지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작업장에 더러운 먼지를 뒤집어 쓰고 누덕누덕 기운 기름때낀 옷을 휘감은 몸을 구부리면서 일에 매달려있는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거북스런 기계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마치 낡은 연장처럼 어리석고 메마른 인간으로 굳어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분노가 가슴에 북받쳐와 젤베지는 고함을 질렀다 그래요 그게 좋아요 당신들의 돈을 잘 간수해 두셔요 어머니는 내가 맡을 테니까 아시겠어요 일전엔 고양이를 주워왔으니까 당신 내 어머니도 주워드리죠 그분에게 아주 부족함도 없게 해드리죠 커피도 포도주도 드리죠 아 맙소사 별 더러운 집안도 다 있구먼 이번엔 로립의 마누라가 돌아다보며 희초산을 올케의 얼굴에 내던질 것 같은 기세로 남비를 휘둘렀다 그리고 빠른 말로 퍼부었다 나가 받았다 바로 다음 날 그녀는 쿠포 어머니를 맡았다 그리고 나나가 자는 천정쪽 둥근 채광창에서 광선이 들어오는 넓은 골방에 어머님의 침대를 놔주었다 이사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쿠포 어머니의 가재도구라야 그 침대와 더러운 세탁물을 넣어두는 방에 들여놓은 낡은 호두나무 장롱 그리고 탁자 하나와 의자 두 개였다 탁자는 팔아치우고 의자는 두 개 다 집 속을 갈아넣었다 노파는 이사한 날 저녁 비질도 하고 접시도 닦고 제법 도움이 되었다 한때 막막한 처지였다가 그런대로 일이 잘 되어 무척 기뻤다 로리웨 부부는 분통이 터질 지경이었는데 그 분노는 르라 부인이 마침 쿠포 부부와 화해를 한 직후였기 때문에 더더욱 컸다 어느 날 이 조화공과 사슬장의 자매는 젤베지의 일로 주먹다짐을 했다 언니는 대담하게도 어머니에 대한 젤베지의 태도를 칭찬했다 그리고 동생이 무척 약이 오른 것을 보고 놀려주려고 세탁장의 눈이 멋있다고 하면서 종이 쪽지를 대면 불이라도 붙을 것 같은 눈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그 일로 주먹다짐을 하고 나서 다시는 서로 안 보겠다고 맹세를 했다 이제 르라 부인은 밤이면 가게에 와서 시간을 보내면서 키다리 클레망스의 음탕한 농담을 은근히 즐겼다 3년이 흘러갔다 서로 의가 난 뒤에도 또다시 화해를 몇 번이나 했었다 젤베지는 젤베지는 로리웨 부부와 보슈 부부 그 밖의 자기 의견과 상반되는 사람들 모두를 옵시 멸시했다 어차피 이쪽에서 하는 짓이 마음에 들지 않을 터이니 내버려둘 수밖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일해서 얻어야지 그것이 중요한 일이다 마침내 동네에선 그녀를 크게 존경하게 되었다 계산은 틀림이 없었고 인색하지도 않고 물건값을 깎지도 않았다 이처럼 훌륭한 단골은 그리 흔치 않았다 그녀는 빵을 푸하소니엘가의 쿠드르 무인 가게에서 쇠고기는 폴롱소가의 뚱뚱한 샤르레 푸주에서 그리고 식품류는 구투도르가의 자기 가게 건너편 루홍그르의 가게에서 샀다 길모퉁이 술집 주인인 프랑스와는 포도주를 50병들이 바구니로 배달해 주었다 여편내가 남자들한테 늘 꼬집혀서 허리깨에 멍이 들어 있을 것이 뻔한 이웃집의 비구르는 가스회사의 도매값으로 그녀에게 코크스를 팔고 있었다 즉 상인들은 이 여자에게 친절하게 해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양심적으로 서비스를 해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헌신을 신고 모자도 안 쓴 채 가까운 거리에 나가도 사방에서 인사를 받았다 자기 가게에 있는 기분이었다 보도로 향한 근처의 거리는 그 보도와 같은 평면에 출입구가 달린 그녀의 집에 자연적인 부속물 같았다 이제 그녀는 밖에 나가서 아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즐거워져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길어지는 수도 있었다 취사할 시간이 없는 날엔 만들어져 있는 반찬을 사러 나가서는 이 건물의 반대편에 있는 음식점의 영감과 얘기에 열중했다 그곳은 먼지투성이에 커다란 유리문이 달린 넓은 가게로 지저분한 유리 너머로 안쪽 마당에 흐린 불빛이 보였다 또 그런가 하면 접시나 사발을 양손에 들고 아래층 창 앞에 선체로 얘기를 했다 그곳에서는 구두 수선집 안이 들여다보였는데 흐트러진 침대며 마루에 널려있는 누덕이며 다리가 짝짝이로 된 요람이며 검은 물이 가득든 송진 그릇 따위가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가장 존경하고 있는 사람은 건너편에 있는 시계포 주인이었다 단정하게 프로코트를 입고 항상 자디잔 도구로 시계를 조사하는 신사풍의 남자였다 그녀는 종종 그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거리를 가로질렀다 찬장같이 좁다란 가게 안에서 조그만 비둘기 시계가 수없이 시계추를 흔들며 당치도 않은 시간에 일제히 시간을 올렸다 그녀는 그 쾌활하고 밝은 모양을 바라보고서 기분 좋게 웃어대는 것이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